수석에 빠진 시간 중간고사도 안 보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일단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일단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마스크 꼭 끼시고 그 다음에 공부하러 갈 때도 집에서 안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사실 그래도 안 나가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잖아 그죠? 공부를 안 해 집 이불 밖으면 위험해 오늘 부제가 이불 밖으면 위험하잖아 이불 꽁꽁 싸매고 그냥 핸드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이런 것만 할까봐 선생님이 특별히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중간고사에도 되게 출제가 잘 되고 어차피 중간고사를 안 보거나 안 보는 학생들은 수행평가를 볼 거란 말이야 무조건이야 이건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질 거예요 수행평가에도 꼭 나올 만한 주제들을 모아서 공개특강으로 여러분한테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불 밖으로 안 해서 많이 이렇게 있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독서실에 가고 싶다면 관리 잘 해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셔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특히 이런 시국일 때 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시기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수학 실력이 좀 떨어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잖아 이런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정말 수학 실력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방해만 있지 말고 알겠죠? 너무 방해만 있지 말고 앉아서 공부하세요 어떤 공부하느냐 선생님이 맨날 얘기한 거야 맨날 잔소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제발 플래너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뭐 할지 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공부를 하세요 지켜내세요 제발 이렇게 지켜내고 나아가는 이런 것은 나중에 나이 먹고 사회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히니까 아이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 어쨌든 저치됐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고1학생들 수행평가에 잘 나오고 내신에도 잘 나오는 주제를 담아서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해줄 1탄은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 어떤 많은 선생님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 다뤄주시기도 하지만 쌤도 또 이제 쌤만의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소개 한번 해줄게요 자 가봅시다 나머지 정리해서 특히 3차식으로 나눌 때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문제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개념이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좀 덜 잡힌 경우에요 고등학교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또 와야 되거든 아 이 문제는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그렇게 되려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되는데 대충 공식 정도만 알아서 그렇게 이제 잘 못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 파트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개념 짚어주고 대표적인 예제들을 설명해 줄게요 자 가봅시다 다항식 fx를 g로 나눌 때 점점점 저런 문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식을 세워야겠다 식을 세워야겠다 그게 가장 첫 번째에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식을 세우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fx를 누구로 나눠 gx로 나누니까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해 gx 그리고 다 뭐를 쓰지 뭐 아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걔를 나머지를 일단 rx입니다 라고 하니까 일단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요 rx에 대한 언급이 자 2차로 나눴어 그럼 얘를 반드시 몇 차로 표기해 1차 이하로 표기하고 3차로 나눴어 그럼 몇 차로 표기해 2차 이하로 표기를 하세요 반드시 알겠죠 즉 너로 나눴을 때 즉 너로 나눴을 때 너로 나눴을 때 너가 n차식이면 이 정도는 다 알거든 얘는 n-1차 이하입니다 라는 건 아는데 이거에 대한 뭘 쓰라고 식을 쓰라고 이 식 이 식을 반드시 쓰시라고요 그게 첫 번째야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우리는 재해석을 할 거야 뭐 할 거라고 이걸 재해석할 거야 요것만 알면 안 돼 이거 어떻게 재해석할 거냐면 이거야 다항식 fx를 당식 fx를 누구로 gx로 gx로 뭐 했을 때 자 곱하기 목 이게 있다는 소리는 gx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gx로 묶어서 표현했을 때 표현했을 때 그러면 묶이는 게 있을 거고 안 묶이는 게 있을 거야 gx로 묶여서 표현했을 때 뒤에 있는 식을 바라봐 이거야 그렇죠 묶어서 표현했을 때 뒤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 뒤에 있는 식이라 써야 돼 뒤에 있는 식은 뒤의 식을 봐 이거야 fx를 gx로 묶어서 표현했을 때 뒤에 식을 봐 그때 그 식이 그 식이 gx의 차수보다 뭐 하면 낮으면 그를 나머지라 하는 거야 알았죠 gx로 묶을 수 있을 때까지 묶어봐 그리고 뒤를 쳐다봐 근데 그 식이 얘의 차수보다 낮아 아 그러면 그 놈은 나머지구나 차수보다 낮으면 그 식은 나머지라 부른다 요렇게 이런 마인드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요 마인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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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 요렇게 해석하는 마인드 아시겠습니까 요렇게 해석하는 마인드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감을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가면서 잡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로 나머지 정리에 대한 재해석의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진짜 나머지와 가짜 나머지라고 선생님이 이제 또 제목을 달아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일단 수식에서 확인할 거야 숫자로서 먼저 숫자로서 확인할 거야 봐봐 선생님 13을 누구로 나눌 거냐면 5로 나눌 거다 그럼 우리 이렇게 써도 괜찮니 5로 나눴어요 그 목이 몇이니 목 2가 되고 나머지 몇이니 3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내가 너로 나눴을 때 여기 자리를 나눈 자리 나눈 나누는 수 나누는 수의 자리라고 했을 때 5로 나눴을 때 우리는 나머지가 3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충분해 근데 내가 심심해서 뭐를 할 거냐면 관점을 바꿀 거야 관점에 변화를 줄 거야 어떤 관점에 변화를 줄 거냐면 식은 그대로인데 여기 곱하기에 대해서 여기 곱하기에 대해서 2 곱하기로 바꿀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 얘들아 이 식은 맞는 식이야 틀린 식이야 당연히 맞는 식이지 13이라는 수를 이렇게 2 곱하기 5 더하기 3이라고 표현했으니까 10 자체는 맞는 식이죠 근데 내가 부를 때 그러니까 얘는 0이나 1이 안 됐으므로 나머지라 부르지 않지 그래서 나는 얘를 가짜 나머지라 부를 거야 딱 원래 식에서 관점만 틀었을 뿐이야 그죠 너를 나누는 수로 봤었는데 그때는 얘가 진짜 나머지였다 근데 관점을 바꿔서 얘로 나눴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얘로 나눴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뒤를 쳐다봐 근데 걔가 얘보다 낮지 않잖아 낮아야 되는데 숫자가 낮지 않으니까 얘는 가짜야 가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2로 한 번 더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실제로 다시 한 번 써보면 3 이 3이라는 것은 누구로 나눠질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2로 나눠질 수 있다고 그럼 2 곱하기 1 더하기 누가 되시는 거예요 1 이렇게 써지겠지 이때 써지는 이 뒤 다시 한 번 2로 나눠서 이 뒤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목은 누구예요 라고 보시면 목은 한 번만 써보면 되지 않을까 자자자 잘 봐야 돼 목은 여기다 한 번 더 자 여기 2 한 번 있죠 여기도 더하기 2 한 번 있으니까 2로 계속해서 묶일 수 있다 2로 묶일 수 있다 2로 뿅 묶어 그러면 원래 있었던 목이 하나 있었고 여기 원래 다시 나왔던 목 1이 있었지 이걸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더하기로 연결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뒤가 바로 써지는 게 진짜 나머지다라는 거지 이게 나머지지 실제로 야 13을 2로 나눠봐 목이 10이고 10이고 나머지 1 맞잖아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진짜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 위치적인 것도 좀 기억해야 돼 얘가 가짜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 번 그 수로 나눠 그때 써지는 뒤 아 걔보다 낫네요 낫기 때문에 걔를 진짜 나머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관점을 틀면 매번 가짜 나머지가 생기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다시 13을 누구로 4로 나눌 거야 그럼 이렇게 4 곱하기 몇이니? 432가 되죠 근데 이렇게 외쳐도 되니 선생님 너로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수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얘는 나머지예요 괜찮죠? 관점을 틀어보자 누구로? 아 이렇게 3 곱하기 4 플러스 1이라고 불렀어 내가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얘기해요? 야 3으로 나눠 이렇게 그러면 관점을 틀었는데도 너를 나눴다라고 봐도 나머지는 여전히 1이라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너보다 낮잖아 3보다 낮은 0, 1, 2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데 그 1이라는 게 왔으니까 이거는 관점을 틀어도 그냥 무슨 나머지가 돼?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야 마인드를 이렇게 갖는 거야 첫 번째 나머지 정리는 나누고자 하는 놈으로 묶은다 최대한 묶어서 표현한다 그래서 뒤를 바라봤을 때 이 묶는 놈보다 차수가 낮으면 숫자에서는 숫자가 작아야 나머지라 부른다 두 번째 관점을 틀어서 원래 있던 식을 가지고 관점을 틀어서 내가 얘로 나눴어요 라고 했는데 얘로 나눴어요 라고 했는데 그 뒤에 개 차수가 낮을 수도 있고 안 낮을 수도 있다고 안 낮으면 걘 바로 진짜 나머지가 될 수 있고 그죠? 차수가 차수가 낮아버리면 진짜 나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낮는 경우가 낮잖아 이렇게 안 낮아버리면 이보다 높잖아 높아버리면 걘는 한 번 더 묶어준다 관점을 틀어서 또 뒤를 바라봤는데 걔가 좀 높아 그럼 얘로 한 번 더 나눠준다 그때 생기는 놈이 진짜 나머지다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누자 그때 생기는 놈이 진짜 나머지다 알겠죠? 여기를 개념적으로 잘 정리해야지 선생님이랑 호흡을 맞춰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매우 중요한 문제들만 실어놨으니까 확인 한 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 봐 어떻게 또 힌트가 주어졌는지 너를 일단 너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로 fx를 누구로 나눠 그렇지 x에고 플러스 1로 나눠 그럼 뭐가 있을 거야? 당연히 목이 있겠지 그때 나머지는 누구래 2x 플러스 4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음 그 다음 또 아 너는 너로 나눠떨어진대 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가 0되는 1을 대입하면 그렇지 1을 대입하면 몇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0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얘가 되시는 거예요 fx를 누구로 나누래?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래 아니 아니 x제곱 플러스 1 x만 해서 얘로 몇 차씩 3차로 나누래 그럼 분명히 얘도 뭐가 있을 거야? 목이 있을 거야 관심 없겠지만 목이 있어 자 그때 나머지는 rx라 쓰지 마요 제발 rx라 쓰는 게 아니라 3차로 나눠 쓰니까 얘는 반드시 몇 차가 될 거야? 2차가 되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 2차를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가 구하는 거야? 얘 구하는 거야 얘 파란 색깔 파란색 구하면 게임 끝나는 거지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2차 그죠?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해요? 대입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서 대입을 못해 시계 하나밖에 안 남아 그럼 어떻게 해요? 관점을 바꾸는 거야 문제에서는 너로 나눴다 그랬잖아 싫어요 누구로 나눴다고 볼 거야? 나 얘로 나눴다고 볼 거예요 지금 뿅 이렇게 제로 나눴다고 관찰을 할 거야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나눴다고 그러면 목을 뒤에 있는 거 한꺼번에 쳐다볼 거야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한꺼번에 쳐다볼 거야 그러면 너로 묶었을 때 뒤를 쳐다봐 얘 나머지야? 아니지 얘 입장에서 얘는 무슨 나머지가 돼버려? 가짜 나머지가 되지 얘 입장에서 얘는 가짜 나머지가 된다고 가짜 왜? 얘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되는데 가짜 나 지금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것이 얘로 한 번 더 못 될 수 있다 묶일 수 있다 묶일 수 있다 그러니 여기 있는 파란색을 한 번 더 누구로 묶어준다? 얘로 묶어준다 아 한 번 더 이 빨간색으로 묶어준다 최대한 묶어준다 그리고 그때 뒤를 바라봐 최대한 묶었을 때 뒤를 바라봐 걔가 뭐다? 진짜 나머지다 그런데 이 진짜 나머지가 누구예요? 선생님 빨간색인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생기는 진짜 나머지를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야 fx를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너라고 했잖아 너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너라 했잖아 너로 나눴을 때 너로 묶었을 때 나머지는 누구야 된다고? 2x 플러스 4여야 된다고 이걸 가르쳐준 거라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2x 플러스 4를 써야지 선생님 그럼 얘는 누구예요? 얘랑 얘랑 같은 식 아니니 지금? 다시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얘랑 얘 같은 식인데 최고차항의 계수가 a거든 그럼 여기도 최고차항의 계수가 a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써지겠죠 아 그럼 한 번만 표현을 더 써볼게 나는 지금 계속해서 누구로 관찰하는 거야? 얘로 묶었을대로 관찰하는 거야 그럼 얘로 묶이는 녀석이 누구 있냐면 이렇게 해서 묶이는 녀석이 너 묶였어 근데 더하기 너잖아 여기까지 한 번 더 묶이는 거지 그러니 여기 남는 것은 x-1 뭐? 그 다음 더하기 이거 묶었으니까 이거 남겠지 에이 그리고 뒤에 나오는 놈 너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러면 깔끔하게 fx를 너로 묶었을 때 오케이 차수가 낫네 나머지 그게 진짜 나머지랑 똑같잖아 얘랑 얘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니까 아 이 식을 이용하는 거구나 여기서 나 누구만 찾으면 돼 a만 찾으면 되지 a만 왜? 나는 요것을 구하는 건데 요것이라는 것은 너인 거잖아 너인 건데 여기서 a만 알면 되잖아 아 a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안 쓰는 힌트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다가 누구 대입하는 거야 1을 한 번 대입해 보는 거야 그래서 1을 한 번 대입하면 봉당 봉당 여기가 사라져 1 대입하면 봉당 봉당 1 대입하면 오케이 2 a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어 6 이렇게 되네 6 이렇게 되네 6 와 1 대입하면 6 이렇게 나와요 이 결과가 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빵 빵빵 이렇게 따라서 a 값이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a가 결정됐으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쵸? a가 마이너스 3 나왔으니까 나 실제로 파란색 구하는 건데 그 파란색 얘라며 에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지 해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서 분배하면 내가 찾는 실제 나머지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대입하여서 나온 결과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몇 x? 2x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대입하여서 너랑 계산하시면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내가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파란색 나머지가 되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하면 너를 너로 나눈 나머지 폭 쓰고 이것도 폭 쓰고 그때 문제에서는 너로 나누라 그러는데 이거를 이거를 관점을 바꿔서 너로 최대한 묶어보겠습니다 이거야 너로 최대한 묶으려고 바라봤는데 뒤는 더 묶일 수 있어요 2차니까요 얘를 한 번 더 빨간색으로 묶어주자 그러면 한 번 더 묶어주면 뒤에 뭔가 있겠고 그때 생긴 놈이 진짜 나머지라고 누구로 나눴을 때 얘로 묶었을 때 근데 그걸 가르쳐준다고 그거를 가르쳐준다고 뿅 이렇게 했으면 되죠 아 그러니까 이 식에다 1을 한 번 딱 대입하면 사실 이렇게 바로 가야 돼 1 대입하면 너 사라지지 해서 여기다 1 대입하는 중 그래서 2a 1 대입하는 중 6은 문제에서 0? 0 해서 a 값 찾았어 그 a 값을 다시 집어넣은 널고 하는 거니까 널고 하라는 거니까 a 값을 집어넣으시면 답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2번 2번을 또 한 번 확인해봅시다 똑같은 문제예요 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연습해봐 지금 잠깐 정지하고 연습 한번 해봐 선생님이랑 딱 비교해보면 되잖아 여기 거 복습하고 바로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오케이 했다고 쳐요 가봅시다 선생님 일단 써보자고 이제 조금만 스피드를 내볼게 이거 푸는데 그래서 한 4줄 이상 넘어가면 안 돼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설명하려고 그런 거고요 그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누구로 나눴을 때 그렇지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그때 목이 있겠지 여전히 얘도 목이 있을 거야 곱하기 목 그 다음에 나머지를 가르쳐줬어 3x-1이라고 이번에 자 두 번째 또 여기서 알려준 힌트는 뭘까 너를 너로 나누는 나머지가 2다 그치 너 0되는 1을 대입하면 2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f1은 누구다? 2다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째 누구로 나누었다고 보고 싶어 누구로 나누었다고 보고 싶어? 얘로 나누었다고 보고 싶진 않지 그쵸? 최대한 큰 놈으로 나눈 게 좋거든 그리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3x-1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 또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얘로 나눴다고 볼 거야 이제부터 선생님 얘로 나눴어요 그럼 최대한 얘로 묶어봐 얘는 묶였지 다 얘가 안 되네 얘는 얘 입장에서 뭐네? 가짜네 아 선생님 그러면 진짜 나머지를 찾으려면 얘로 나눈 진짜 나머지를 찾으려면 얘를 한 번 더 얘로 묶어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한 번 더 묶어 그래서 뒤에 나온 놈 걔가 진짜 나머지 근데 문제에서 너로 나눈 너로 나눈 진짜 나머지는 3x-1이라고 가르쳐줬다고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하게 한 번 더 빨간색을 써보면 너로 선생님 최대한 묶었어요 묶이면 뿅 x-1 그리고 목이라는 게 있고 여기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겠니? 너랑 너랑 똑같다며 최고차에 계수 맞추는 거라며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뿅뿅뿅뿅 a 최대한 묶었지 그랬을 때 뒤를 쳐다봐 뒤를 쳐다봐 그게 3x-2란 진짜 나머지 x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로 최대한 묶었을 때 나오는 놈 나머지 얘입니다 얘가 진짜가 되는 거지 일치하잖아요 누구 대입할래? 1 대입할래 해서 f1은 뿅 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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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데 1이 사라져요 이렇게 3a 1 대입하면 2가 되겠죠 플러스 2 오케이 너가 2가 나와버렸네 와우 선생님 a는 0이었어요 a는 0이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0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전히 누구예요? 너예요 따라서 내가 구하는 진짜 나머지도 그냥 3x-1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정답이지 얘가 0 나왔으니까 그죠? 아 결과적으로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이거 얘로 나눠도 나머지가 이거였다는 거지 그냥 그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가기 전에 얘는 또 다른 풀이가 있어요 어? 또 다른 풀이가 있어요 맞아 얘 봐 얘 밑줄 쳐놨어 얘가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애여서 쟤를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얘 또는 누구겠어? 얘 친구인 마이너스가 붙는 것도 가능하겠지 자 해서 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냐면 요렇게 복소수 상등이라는 걸 좀 이용할 건데 잘 들어봐 먼저 이렇게 힌트를 줬잖니? 그치? 오 선생님 그럼 나 얘 식을 한번 썼겠지? fx는 요렇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그리고 뒤에 뭔가 쿵짝쿵짝쿵짝쿵짝 목이 있고 더하기 3x 마이너스 1이 있었을 거야 그죠? 여기서 우리는 아무 힌트도 못 이끌어낸 거지 왜? 너가 0되는 놈이 없잖아 네가 0되는 놈이 있어야지만 우리 왜 왔잖아 너네 여기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라고 있어 봐 x1 대입하고 싶어지지 않아 뒤에 있는 목을 지울 수 있으니까 1 대입하고 싶어서 f1은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1 대입하고 싶으니까 또또또또 막 대입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또 사라지니까 이렇게 대입하고 싶은 게 눈에 밟혀서 우리 맨날 대입했었는데 얘는 네가 0되는 값이 없으니까 대입하기 좀 힘든 거지 그럼 어떡해요 선생님 근데 얘는 유명한 애라니까 해서 강제적으로 너를 0 만드는 그 x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즉 너의 x 값 근 근데 얘 근은 너무 유명하게 오메가라고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오메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여기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너의 근을 오메가라고 알고 있잖아 우리는 즉 오메가를 대입하면 0이 되는 걸 알고 있잖아 그와 동시에 오메가 성질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죠 그렇지 실제로 얘는 오메가 3제곱하면 얼마야? 1 되는 놈이고 또 오메가 대입해버리면 오메가 제곱은 누구로 변신할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변신할 수 있는 이런 성진들을 알잖아 이런 걸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럼 선생님 난 얘를 가지고 x에다가 오메가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대입하게 되면 너는 0 되는 거라고 뿅 그래서 누구나마? 3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이야 두 번째 문제에서 또 이것도 가르쳐줬지 f1은 몇이라고 2라고 가르쳐줬으니까 뭐 그것도 이따가 적극 한번 활용해보고 f1은 몇? 2 자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해서 세 번째 있었던 이 이야기 있지 fx를 누구로? x 3제곱 마이너스 1로 원래 얘로 나누라잖아 그 목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지 그 나머지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와우 선생님 그럼 여기다 첫 번째로 누구 한번 대입해볼래? 1 한번 대입해볼래요 왜? 1 대입해도 0이 되거든 응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게 1 대입한 거니까 2 힌트 줬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 원래 대입할 게 없었지만 유명한 놈이기 때문에 대입할 놈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오메가 이렇게 좋았어? 오메가 대입해보자 오메가 3제곱은 어차피 1인 거 아리가 얘가 사라진다고 그래서 남는 게 누구야? a 오메가 제곱 b 오메가 더하기 c 걔 결과는 누구 나와야 돼? 이거 나와야 되지 3 오메가 마이너스 1 여기서 얘를 오메가 제곱을 바꿀 수 있잖아 누구로? 이걸로 한번 바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제곱 대신에 이거를 갖다 쓰면 a를 곱하시는 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오메가 a를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리고 뒤에 누구? 플러스 b 오메가 더하기 c 요렇게 남는 거지 그럼 얘를 오메가는 오메가끼리 한번 계산해주면 요렇게 요렇게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b 오메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얘 결과가 누구 나와야 돼? 얘 결과가 얘 나와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얘가 누구야 되고 3이어야 되고 얘가 누구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야 마치 여러분 복소수 상등하는 것처럼 얘도 그냥 복소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죠? 오메가라는 복소수 그래서 복소수 있는 거는 있는 것끼리 없는 거는 없는 것끼리 짱맺음 하면 된다는 거지 게임 끝 그럼 여기서 뭐 알려준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이에요 결국 b는 누구예요? b는 누구예요? 여기서 b는 a 플러스 3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힌트 있지? c는 누구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되지 c는 누구예요? a 마이너스 1이에요 요 두 가지 힌트가 나왔으니 나에게 요 두 가지 힌트가 나왔으니 요거를 여기다 퐁당퐁당 뭐하면 돌을 던지지 말고 대입을 하면 게임 끝 계산은 봐 a a b c a b c 몇 a? 3a 그럼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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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2 맞죠? 아 플러스 2죠? 더했으니까 플러스 2는 2 나오지 a 몇 나와? 빵! a 빵이니까 b 3 아 c 마이너스 1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a 빵 b 3 빵 b 3 c 마이너스 1 3x 마이너스 2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지 똑같이 하나 그래서 오케이? 얘는 너무 유명하고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또 다른 방법을 소개했어요 하지만 메인은 또 여기에도 있으니까 둘 다 공부해야 돼 무조건 둘 다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숫자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어 숫자적으로 활용하는 마지막 문제 한번 봅시다 너를 너로 나눈 나머지는 구하여라 누구냐 이거지 누구냐 구하여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봐 깔끔하게 그럼 너를 너를 19로 뭐하란 소리야? 묶으란 소리야 최대한 묶어봐 그때 뒤를 쳐다봐 그때 나오는 나머지를 구해줘 이거야 얘들아 그럼 나머지는 누구여야 돼? 0부터 18까지가 가능한 숫인 거지 그죠? 19로 나눴으니까 그럼 나는 19로 계속 묶으려고 19로 묶으려고 그럼 너를 쳐다보는 관점을 이렇게 봐야지 18을 19 빼기 1 13제곱 이렇게 봐야지 그럼 봐 너를 그럼 너를 19로 묶으려고 그러면 얘가 전개가 막 막 막 막 대면 19를 포함하는 녀석들이 계속 나타나겠지 마지막에 누구 있을까 봐봐 얘들아 이거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 공부를 좀 했으면 이렇게 전개하는 건 알아야 돼 개수는 모르더라도 내가 개수는 몰라 개수는 모르더라도 구조가 어떻게 나가 이거 누구 a 3제곱 이렇게 나가겠지 첫 번째는 a 3제곱이야 그 다음 누구지 3 근데 개수를 모른다고 쳐 그 다음 문자가 어떻게 돼 a 제곱 b 그 다음 문자가 어떻게 돼 a b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돼 a b a 제곱 a 없어지고 b 3제곱 이렇게 무조건이야 4제곱이 어떻게 돼 a 4제곱 a 3제곱 b 개수는 모르더라도 개수는 모르더라도 a 제곱 b 제곱 개수는 모르더라도 a b 제곱 b 3제곱 b 4제곱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차적으로 가 그럼 이것도 봐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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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정리하면 19 13제곱 이렇게 있겠지 19 13제곱 더하기 개수 몰라 그럼 19가 점점 뭐 되는 거야 줄어드는 거지 뭐 마이너스 1이 하나씩 들어오는 거고 뭐 이렇게 개수 몰라 19 이렇게 줄어들고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오고 결국 19를 다 갖고 있어 끝까지 가서 누구만 빼고 뿡뿡뿡 마지막 거 13제곱 정리한 거 빼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조건 19를 다 갖고 있으니까 얘는 19로 거의 다 묶이는 거야 뿅 무조건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 뒤는 누구 남아요 빼기 1 남지 이렇게 얘는 19가 없을 테니까 마지막 정리 한번 해서 여러분 나머지를 마이너스 1으로 쓰면 안 되죠 나머지는 누구여야 되는 거야 19로 나누면 나머지는 0부터 18 양수여야 된다고 0 또는 양수 음수잖아 얘는 나머지가 아니야 가짜야 해서 뭐 할 거야 여기다 변형 하는 변형 봐 이 나누고자 하는 거 있지 묶고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마이너스 19 플러스 19를 해주면 돼 그러면 게임 오버데스 19로 계속 묶일 수 있죠 너까지 그럼 19로 계속 묶어서 여기에 뭔가 있을 거야 별 별이 있고 이거 19로 묶으면 빼기 1 너랑 너 계산다 플러스 누구 신발 이렇게 따라서 너를 19로 묶으면 너였으니까 너를 19로 묶으면 나의 나머지는 신발이에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진짜 나머지가 되신 거예요 해서 나머지는 18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꽤 길어요 왜 기냐면 너무 중요해서 길어요 그러니까 이불 밖을 벗어나셔서 여러분 펜을 잡고 하잖아 재밌잖아 펜을 잡고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 3차에 대한 나머지는 웬만큼 다 풀려 그리고 두 번째 풀이는 선생님이 팁으로 좀 가르쳐줬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집에서도 많이 나와 이렇게 해결하면 꽤 잘 풀리는 것도 많으니까 꼭 한번 연습해봅시다 자 여러분 힘든 시기일수록 그렇죠 파이팅하면서 극복해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꼭 돼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계약까지 어떻게 보면 또 많은 시간이 남은 거야 이 시간 동안 정말 하루에 최소 자습만이라도 9시간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겠니 마음같은 12시간 하라고 싶어 진짜 진짜 이 방학 같은 시간이잖아 이 시간은 정말 자습 시간 많이 많이 확보해서 수학 실력을 꼭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불 밖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성적도 그저 쭉쭉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한테 캐스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제 또 2탄을 선생님이 또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